프록시마 비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유망한 외계 행성 중 하나입니다.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이며 별의 활주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면은 항상 우리의 망원경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2021년 5월, 연구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프록시마 비의 어두운 면에 인공 빛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원경이 이미 발견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영상 끝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나사와 유럽우주기구, 캐나다우주기구의 협력으로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적외선 우주망원경입니다. 이는 약 150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후 2022년 1월 24일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초기 망원경인 넥스트 여시대 스페이스 텔러스코프로 불렸던 망원경의 계획은 19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2007년에 발사할 수 있는 10억 달러의 예산으로 가능한 경우를 위해 두 가지 개념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지연을 겪고 2005년에 큰 개편을 거쳐 2016년에 완성된 최종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비용은 100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미지는 2022년 7월 12일에 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카리나 성운의 우주 절벽, 인상적인 남부링 성운, 스테판의 다섯사면성, 그리고 외계 행성 WASP-96B의 대기 조성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다행히 허블 우주 망원경은 30년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제임스 웹의 초기 몇 년 동안 두 개의 망원경은 함께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망원경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블은 주로 광학 및 자외선 파장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반면,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관측합니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은 그들의 궤도입니다. 허블은 지구를 도는 반면, 제임스 웹은 태양을 도는 궤도에 있습니다. 이는 제임스 웹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인간 디자인 우주선으로도 수리할 수 없다는 위험을 야기합니다. 제임스 웹의 손실은 영구적일 것이며, 우주 셔틀 미션에 의해 접근하고 수리된 허블과는 달리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등재된 외계 행성 중 프록시마 센타우리 비 또는 간단히 프록시마 비는 가장 지구와 비슷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데, 열을 적게 발산하기 때문에 행성이 가까이에서도 활주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비는 만리장성에 의해 결속되어 있으며, 이는 행성의 한 면이 항상 별을 향하고 다른 면은 항상 우주를 향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우리 태양계의 행성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달에서는 하나의 면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어두운 면은 항상 우주를 향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조류결속이 행성의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뜨거운 면을 냉각시켜 생명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별을 향하는 행성의 면은 주간면, 데이 사이트, 이라고 하며, 다른 면은 자간면, 나이 사이트, 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전에 물리학자인 에이브로함 로에브, 에이브로헴 로브는 뉴욕 대학교 압두비 캠퍼스 개교식에 참석했습니다. 관광투어 중 현지 가이드는 그 도시의 빛들이 달에서도 볼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로에브는 허블 망원경이 행성해서 도시 조명을 어느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계산을 수행하고, 허블 망원경이 지구에서 30배에서 50배 더 먼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하는 쿠퍼벨트의 물체에서 도쿄와 같은 도시 조명과 같은 도시 빛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공빛과 자연적인 태양빛의 구별이 가능할까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물리학자인 야안 타오버로우, 젠 타오버로우와 협력하여 프로시마비라는 4.25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20배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시마비가 별의 항상 한 면이 향하고 다른 면이 항상 멀리 향해 있다면, 기술적으로 발전된 문명은 프로시마비의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야간면으로 열과 전기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별의 빛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로 덮인 주간면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전지로 덮인 덮개는 스펙트럼 특징을 분석하는 망원경에 의해 감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저자들은 프로시마비의 야간면이 인공빛으로 밝혀진다면 제임스웹 망원경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웹은 허블보다 더 크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 제임스웹 망원경은 인공 조명이 낱면의 별빛의 5%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LED 조명으로부터의 빛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지가 가능하려면 인공 조명은 별빛보다 1000배 좁은 주파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임스웹 망원경은 아직 발사되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에 예정된 발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사 후 몇 달 후에 망원경은 작동을 시작하고, 외계 행성에 대한 관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프로시마 비와 같은 외계 행성에서 인공빛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며, 미래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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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